아버님이 대학교에 나온 게 아까우니까 3년만 하고 내려오면 내가 사업을 시켜주겠다 그랬는데 아버님이 거짓말이었었더라고요 3년 하고 나니까 못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직에 계속 있었습니다 나의 친구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야 나의 친구야 너가 세상 한대 타고 우리 함께 건너가주자 나의 친구야 나의 친구야 세상이 나를 속이지라도 내가 있어 두렵지 않아 내가 하늘이 길이 멀고 해도 너와 당당하고 외롭지 않아 친구야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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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